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덕분에 리액트 개발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덕스 툴킷을 이용하면 리덕스 개발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지금부터 리덕스 툴킷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리액트 리덕스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걸 전혀 모르신다면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1분밖에 되지 않아요. 리덕스, 리액트 리덕스, 리덕스 툴킷 정말 복잡하죠? 이 도구들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덕스는 상태관리자예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리덕스 자체는 리액트와는 무관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된 프로젝트라면 어디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덕스를 리액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준 도구가 리액트 리덕스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우아하게 리액트와 리덕스를 통합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덕스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기억해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 도구가 리덕스 툴킷입니다. 리덕스 툴킷이 두장하는 자신의 등장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설정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미들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면 설치도 해야 되고 설정도 해야 되고 뭐가 좋은지도 알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또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코드가 너무 많았어요. 이를테면 액션을 디스패치할 때 쓰는 액션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코딩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리액트건 리덕스건 불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불변성을 유지하려면 지식이 많아야 되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지식도 많아야 되고 라이브러리도 숙지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았단 말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주는 도구가 리덕스 툴킷이에요. 그래서 리덕스 툴킷은 리덕스의 고수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설정, 좋은 미들웨어, 좋은 코딩 방법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는 약간 독선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도구의 사용법을 만나러 갑시다. 자 저는 미리 만들어놓은 개발 환경에다가 카운터 앱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용할 기본 예제입니다. 자 이 컴포넌트를 우리 코드에 삽입하겠습니다. 자 UI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가 증가하는 카운터를 만들 거예요. 리덕스와 리액트 리덕스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의 그 리덕스를 사용해서 스토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스토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토어를 호출할게요. 리듀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조기값도 제공하겠습니다. 조기값은 value0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든 스토어를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공급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카운터가 스토어의 그 이 value 값을 가져와야겠죠. useSelector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 값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디스패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디스패치에 액션 값을 넣어줍니다. 자 액션을 클릭할 때마다 디스패치가 전달될 때마다 저는 숫자를 2씩 증가할 수 있게 스탯 값을 2로 줬어요. 자 그럼 이것을 받는 리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를 리턴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불변하게 코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값을 복제를 해야죠. 자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트 값을 정의했고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2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덕스 툴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실행할 때 템플릿 옵션으로 리덕스라고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덕스 툴킷이 세팅된 개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에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npm install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툴킷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툴킷을 이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조금 보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 제가 짰던 코드는 하나의 이 거대한 스토어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커지면 기능별로 작은 스토어들을 만들고 싶어질 거예요. 자 그럼 작은 스토어를 슬라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스토어들을 합쳐서 리덕스가 요구하는 큰 스토어로 이 리덕스 툴킷이 알아서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저는 카운터라고 하는 기능을 위한 작은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스를 만들 겁니다. 만약에 카운터, 타이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각의 기능별로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개들을 하나의 스토어로 합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참고하면서 이제 진행할 건데요. 자 일단 슬라이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create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슬라이스는 필요한 객체들이 있어요. 그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슬라이스의 이름을 정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저는 카운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토어는 초기 값이 필요하죠. 여기 있는 이니셜 스테이트 초기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어는 리듀서가 필요해요. 리듀서를 공급하겠습니다. 자 이때의 리듀서의 여기가 복수형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타입별로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코드를 보면요. 액션 타입에 따라서 조건문이 있었는데 이 조건문 대신에 여기다가 up이라고 하면 액션 타입이 up일 때는 이 함수가 실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형태는 스테이트와 액션 값을 받는 건 똑같고요. 자 그리고 이전의 코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리턴을 할 때 복제를 했거든요. 불변성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툴킷을 사용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코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박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스테이트의 밸류를 바꾸고 싶으면 스테이트의 밸류 더하기 그리고 값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전에 우리가 이 액션 값을 줄 때 스텝2를 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액션 스텝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액션 자 스텝이라고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 타입일 때 처리해야 되는 리듀서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저는 카운터 슬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에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 카운터 슬라이스 말하자면 작은 스토어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드시면 되겠죠. 다이머 슬라이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카운터 슬라이스를 이 작은 슬라이스들을 모아서 스토어로 만들 때는 컨피규 스토어를 쓰는 거예요. 컨피규 스토어 자 스토어를 설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들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컨피규 스토어를 하는데 이 컨피규 스토어 1에는요 객체를 전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리듀서 입니다. S가 붙지 않습니다. 자 이 리듀서에는 각각의 슬라이스의 리듀서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각각의 슬라이스의 리듀스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구요. 카운터 카운터라고 하고 카운터 슬라이스에 리듀서 S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이 카운터 슬라이스 안에 있는 리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업 말고 다운도 있고 셋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갖고 하나로 만든 리듀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리듀서가 요겁니다. 리듀서 요것을 크리에이트 스토어에 리듀서로 전달하면서 여기 있는 요 리듀서는 카운터에 대한 리듀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스토어예요. 하나의 거대한 스토어. 그럼 그 스토어를 여러분이 프로바이더로 스토어로 전달하면 되구요. 그리고 그 스토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스테이트를 여러분이 사용하려면 유주 셀렉터를 쓰시면 되는데 자 우리 요기 한번 봅시다. 제가 중괄호를 하나 했구요. 콘솔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서 요거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스테이트가 스테이트의 최상위 객체로 카운터라는 게 생겼어요. 자 저기 있는 저 카운터가 누구냐면요. 얘랑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카운터 1이라고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토어에 최상위 프로퍼티는 카운터 1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이 밸류 값을 기본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카운터로 다시 되돌릴게요. 스테이트의 카운터.밸류라고 하시면 이 카운터 값은 뭐가 돼요? 이 카운터 슬라이스에 여러분이 전달한 저 조깃 값인 저 밸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니까 여기 0으로 잘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에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뭘 기대해요? 여기 있는 업 리듀서가 호출되면서 스텝 값만큼 값이 증가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온 클릭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카운터를 제가 카운터 슬라이스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카운터 슬라이스 슬래시 업 하고 스텝 2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값이 증가합니다. 즉 타입을 액션을 카운터 슬라이스 업 하면 카운터 슬라이스와 일치하는 슬라이스에 속해 있는 리듀서의 슬래시 업 과 일치하는 이 부분에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친구가 리턴한 값이 새로운 스테이트 값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귀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리덕스 툴킷에서는요 이 리듀스 함수들을 참고해서 자동으로 저 액션을 만들어내는 액션 크리에이터를 생성해줘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카운터 슬라이스에 액션스에요 이번에는 그 중에서 요게 업이잖아요? 그럼 요기도 업이라고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라미터 있잖아요 스텝2 저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2라고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 액션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달한 이 값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값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요 액션스를 사용할 때 그럼 여러분은 요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스텝이 아니라 페이로드 라고 하시면 페이로드가 숫자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액션을 전달한다면 이 스텝 값이 그대로 가는데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생성된 액션 크리에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페이로드를 쓰시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종작하죠? 이것도 우리가 트위킷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효과죠. 액션을 직접 만들지 않고 액션 크리에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툴킷 사용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 파일 안에 모든 걸 다 담지 않고요. 분리를 하거든요. 우리 분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기 있는 스토어와 카운터 슬라이스를 별도의 파일로 빼볼게요. 저만큼을 선택하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트위킷도 선택하고 이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얘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스토어는 from 스토어 스토어로 가져가겠다. 물론 지금 에러가 나죠. 스토어.js 바위 만들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이름은 디포인트를 스토어로 해서요. 익스포트를 해줬으니까 이거를 임포트를 해와야겠죠. 임포트는 이미 해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슬라이스가 이 컨피규어 스토어에서도 쓰지만 또 앱 안에서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액션 값과 같은 걸 사용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스도 분산을 시킬게요. 자 카운터 슬라이스를 분산을 시켰고요. 여기 있는 임포트문도 바꿔야겠죠. 카운터 슬라이스를 익스포트 했고 스토어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임포트 카운터 슬라이스 프롬 카운터 슬라이스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어요. 자 됐고요. 그리고 누르면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요? 여기 보면 카운터 액션 부분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휴 귀찮네요. 자 여기서 하는데 이거부터 합시다. 가져올 때 저 액션 같은 경우는 좀 간결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우리 엑스포트를 할 때 컨스트 해가지고 뭐죠? 업 이라는 이름은 음 카운터 슬라이스에 액션스 이렇게 하면 액션스에 있는 이름들 중에서 업이 이제 익스포트가 되는 거죠. 자 업을 익스포트를 시켰고 임포트 자 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업 이라고만 해주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덕스 툴킷 사용 방법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많은 기능들은 제가 또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툴킷 사용하는 방법 알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끝! Montreal Event permanent toolkit 해% 인터뷰 Virtual Catholic 這個 날 Öz 드디어 Ed oti unders 감사합니다.